저글링 한 400마리를 근데 진짜 great offensive 한 거 있죠 great people fighting philippines fighting philippines 주 3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부리구요 저는 예진입니다 저희는 한국 커플이에요 2월 3 따자 저희는 외국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메트로듀스라고 합니다. 저는 윤구, 저는 규호입니다. 매주 채널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아, 추워.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영상은 율톤 전쟁에 대해서 영상을 볼 건데 믿을 수가 없어. 1,200명의 필리핀, 4만 명의 중국 개발이들? 그게 가능해? 거의 40대 1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이거의 결과를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대외 몇 척으로 전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큰 자부심을 갖고 있겠지? 바로 보새요. 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인 honor of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for freedom, Massive proudly presents The Battle of Yul-dong. 아 저는 빨반으로 Yul-dong을 지영고게 하는 상황이 지난 한국의 한 침대도 저런 거 저런 서류. 정말 지녁한 것 같다. 음 더 좋은 것 같다. 아 코리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미치겠다 왜 이래? 진짜 당신 유엔 회장을 필리핀 사과를 했던 거 맞지? 아 이름이 필리핀입니다 7,000명이나 보내줬네 한참 밀리고 있을 때 10대네 10대네 원래 기각 부대였는데 기각이 없어서 중화기를 줬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싸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웃기지 않는 거지 말이 안 돼 섹시핀 미국 3rd Infantry Division Was attacked North Fionchon By a large force of Chinese and North Korean soldiers This would be known in history as the Great Spring Offensive One of the largest offensive by the 44th Division 근데 진짜 Great Offensive인 거 같아 25만명 몰랐다 아 말이 되냐고 근데 너무 크다 원래는 플러스가 사는 거야 준비 수준이야 준비 수준이야 4시간 동안 폭격을 하고 그 다음 초도가 아파 10대 battalion은 저의 위치와 아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잘 돌아갈 수 있네요. 그러나, 중국의 다른 역사는 중국군의 위치에서 전해지고 중국을 북극기의 북극기의 북극기를 중국의 북극기를 팔아도 전해지는 배탈리아의 주무관과 국무부는 북극기의 북극기를 지지하여 여행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의 북극기를 Zej-2도 오이다의 부동산을 지지하여 또 졸라쌌였어? 또 졸라쌌였어? 율동 안 덕 위에서 당장 다오라 또 졸라쌌였어? 카운터 때까지 지켜낸 거에 더워 하지만 곧 격렬가 격렬가 경북을 이기고 오후 23일에는 과목을 이기고 다른 군대를 가지고 저 탱크 정말 감사한 타크네 500개 이상 이상해 와우 근데 저 14명의 사라진 사람들을 찾았을 거에요 시신을 찾아줘야지 뭐 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신을 찾아줘야지 뭐 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와우 와우 아우 아우 태권메달 태권메달 가장 높은 이렇게 받을만한 소대고 연대를 막았으니까 태권메달 유통 태권메달 아 태권메달 남쵌 23. 백갸라운드라는 게임 내가 훈련할 때 앞에 상대가 2명 있어도 떨리고 소리만 들으면 웃었고 막 떨리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쟁에서 한 명당 거의 40명을 상대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멋있고 감사하고 우리나라 지형인데도 심지어 기후까지 완전히 가는데 어떻게 저런 전쟁에서 이겼는지 진짜 그게 너무 대단한 거고 거의 요즘 특수단자들 아닌가 진짜 감격이 없네. 소대가 연대를 잡았다. 1대 40보다 더 와닿는 거예요. 소대는 그냥 끼켜봤자 30명 이랬는데 연대는 한 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소재는 끼켜봐야 낙엽쓸기 하는 거예요. 작년만 하는 그런 작은 부모인데 지휘관이 대단한 게 아니었나? 진짜 태극구 훈장 받을만한 거 같아요. 펀스프레스 인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군대 다녀왔을 때 준석업 이런 전쟁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단점들은 정말 많이 본 거구나. 진짜.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끊어있어 끊어있어. 끊어있어 끊어있어. 이거를 게임으로 비유했을 때 보면 게임이야? 마린. 마린. 저글링 한 400마리를 저글링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야. 사실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 독과장에는 안 남겨있어. 한국인들이 아마 이 내용을 거의 모를 거고 필리핀분들도 대한민국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영상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으면 좋겠고 그 영상을 만들어주신 분 전쟁에 참가해주셨던 필리핀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있으니까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맞아. 한강이 부족한 필리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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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